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강의평, 저의 강의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나누는 시간인데요. 다섯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이번엔 엑셀 플러스 R, 누구나 하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강의의 평가를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평가 보기 전에 이 강의는 좀 독특한 강의예요. 먼저 이것도 어제 봤던 SPSS보다 쉬운 R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명의 책, 엑셀 플러스 R, 누구나 하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책이 있고 그 책을 강의로 한 거거든요. 사실 이 책이 먼저 나왔어요. 이 책은 엑셀로 할 수 있는 통계들, T-test, 아노바, 회기분석, 상간분석, 카이제고검정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고 엑셀로 안 되는 것들 또는 엑셀보다 R이 조금 편하다 싶은 것들은 R로 다 소개하는 그런 식이었고 뒷부분에는 R 커맨드를 약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R로 간극을 메워주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때 처음으로 제가 R 커맨드를 썼어요. 왜냐하면 엑셀로 아무래도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R 커맨드를 이용해서 하자고 해서 이제 R 커맨드를 썼다가 어? R 커맨드가 생각보다 좋네? 라는 걸 발견하고서 어제 했던 이 SPS에서 쉬운 R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뒷부분에 있는 R 커맨드 부분의 일부분은 이 책이랑 좀 겹치는 면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아무래도 엑셀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제가 아는 어떤 문과에 계신 어떤 교수님께 책을 드렸거든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엑셀로도 이중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더니 대학원에서 저희들이 통계 강의를 하는데 SPSS로 결국 가르치는 내용이 이중도밖에 안 된다. 이걸 다 엑셀로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 엑셀로 하는 통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대학원에서 막 논문 쓰고 박사과정 되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거보다 더 깊은 걸 하는데 기본 통계를 다루는 한에서는 엑셀로도 대부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 엑셀 통계에서는 보면 카이제고 검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또 엑셀로 카이제고 검정이랑 맥레마 검정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추가해서. 카이제고 검정은 카이제고 분포를 이용한 거고 카이제고 분포는 또 엑셀에 카이제고 분포가 또 있어요. 함수가. 그러니까 그 카이제고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카이제고 검정을 하면 엑셀로도 카이제고 검정이 잘 되거든요. 그래프도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아주 기초적으로 통계를 배울 때는 엑셀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책에는 그 방법들이 잘 나온다.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강의를 했는데 당시에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 했던 거의 마지막 강의라고 할까? 그랬던 강의고요. 이 강의에서 배운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 중에 학교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학교 선생님께서 저한테 많은 걸 알게 해주셨어요. 이 엑셀 플러스 R에서는 엑셀도 한 통계 분석도 있지만 엑셀로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한참 나와요. 워낙 기초기 때문에 엑셀에 있는 자동 채우기, 함수 중에서도 IF 함수, 바꾸기 기능, 정렬 기능, 데이터를 넣을 때 엑셀에다가 어떻게 넣어야 데이터가 깔끔하게 들어가는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등등등 몇 가지 것들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이 계셨던 그분, 고등학교 선생님인가 중학교 선생님인데 본인도 교사 연수 강좌에 가셔서 엑셀 강의를 들으시는데 이런 내용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유익했다는 거예요. 약간 의외했어요. 제가 이 책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엑셀 강의 중에서 되게 쉬운 부분에 속하는 거거든요. 저도 모르는 것들은 엑셀 유튜브라든지 엑셀 블로그를 찾아보면서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다뤘던 그 내용들은 너무 기본이라서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사분들 입장에서는 강의를 들어오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내용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엄청 고급 스킬들을 많이 가르쳐주신 것 같은데 마침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 자체를 잘 모르셨던 거죠. 그리고 본인은 또 어떻게 보면 잘 쓰고 계신 분이었어요. 수학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감각도 있으시고 함수에 대한 감각도 있으시고 상당히 엑셀을 잘 다루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많은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엑셀을 다루시는데 엑셀을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분께서 눈이 좀 안 좋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빔 프로젝트로 강의를 하는데 빔 프로젝트라면 컴퓨터 모니터가 전체 다 보여지잖아요. 전체 모니터보다도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줌인돼서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는 강의 스타일을 바꿔서 엑셀이든 R이든 R 커맨더든 뭐든간에 좀 작은 부분을 화면에서 빔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끔 확대해서 보이게끔 하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 강의를 보면 다 그렇게 바꿨어요. 특히 뒤에 있는 사람도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잘 보이겠지만 그래서 강의 스타일을 다 바꿔가지고 메뉴가 훨씬 크게 잘 보이게끔 그래서 이 강의가 코로나가 생기기 직전 했던 강의고 그 다음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하는데 그 다음에는 줌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것을 아이디어를 얻어서 화면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화면의 일부분만 줌으로 공유하면서 그럼 그 작은 화면을 공유하다 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화면만 크게 보니까 확대가 되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녹화할 때도 항상 작은 부분만 녹화해서 그러다 보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작은 부분이 크게 보이니까 확대되는 그래서 이 강의가 저한테 그 다음 강의에 많은 영향을 줬던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강의 평을 보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항상 보다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그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코로나 되기 전이니까 한 4년 됐나 3년 전인가? 그때 또 이 강의를 들었던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 있었거든요. 이 강의를 들었던 신입생이 2월달인가에서 강의를 했는데 대학교 합격을 하고 데이터나 엑셀이나 이런 걸 좀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 학생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돼가지고 자주 연락도 하고 연락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워낙 성질하고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 엑셀은 당연하고 R도 하고 파이선도 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3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4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강의입니다. 그 강의에 대해서 22명이 했는데 거의 뭐 특별한 다 만족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고요. 그리고 이 강의는 통계에 어드밴스된 사람은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아주 기초. 이 통계가 뭐지? 엑셀만 좀 다룰 줄 아는 분들?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괜찮은 그런 강의입니다. 그걸 미리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유대미에서 하는 이게 유대미거든요. 유대미에서 하는 강의는 30일 내에 환불을 할 수 있어요.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환불을 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면 여기가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이 있어요. 엑셀로 보통 하니까 자동채우기 기능 상대참조 절대참조 개념을 알아야 되죠. 엑셀에서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래야 통계 프로그램 내지는 엑셀에서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강의하고 명목변수 이름 붙이는 방법 영어로 붙일 거냐 한글로 붙일 거냐 그래서 엑셀에서 다룰 때는 변수 이름을 어떻게 붙여도 그건 상관없는데 이게 R로 바꾸거나 SPS를 바꾸려고 하면 그때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 이게 변수 이름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들 이야기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것도 중요하죠. 깔끔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필터 엑셀에 나오는 필터 기능이라든지 피버 테이블을 약간 피버 테이블 기능이 아주 편리한데 피버 테이블을 잘 모르는 분도 있어가지고 피버 테이블 기능을 살짝 넣었어요. 아주 쉽게 볼 수 있도록 엑셀의 기능 중에서 찾기 바 바꾸기가 있는데 이게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꼭 쓸 수 있도록 또 이게 응용하면 다른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잘못된 데이터를 찾는다든지 이럴 때도 좋고 텍스트 결과를 표로 하는 거 그 다음에 IF 함수에 대한 이야기 했고 그러면 설치하기 설치하기가 이제 이거는 엑셀의 통계를 기능을 설치하는 거예요. 엑셀의 통계 기능이 보면 여기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코는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요거를 기본으로 없기 때문에 요거를 만들어내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통계는 엑셀 이 안에 보면 기술 통계법이 여러 개 있어요. 기술 통계, 히스토그램, 순위 백분율, 평균, 이동평균, 지수평활법, 표본추출, 난수생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쓰지는 않거든요. 보통 히스토그램 등도 쓸까? 수학 선생님 같으면 히스토그램 쓰겠죠. 그리고 일반 다른 선생님도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기술 통계법과 히스토그램을 많이 쓰는 기능들이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안 쓸 것 같고 또 사회학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시간에 따라서 이동평균법 이런 것들은 쓸 것 같아요. 경제, 사회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고 추리 통계 추론통계 인플루엔셜 스테틱스 이게 보통 T검정, 카이저 검정 이런 걸 하는 겁니다. T테스트와 F검정 대응 T검정 패드 T테스트죠. 등분산 검정 분산 분석 2번 분산 분석 2번 분산 분석 2번 분산 분석 가 있는데 2번 분산 분석이 Если 제한사항들 있어요. 어떤 제한이 있는지 이런 것 Packed dánt 설명 드리고 공분성 분석 설명 드리고 이 엑셀에 있는 기본 기능에는 공분상 분석이라고 있지만 그걸 쓰면 안됩니다. 공분상 분석이 이상한 공분상 분석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분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엑셀 시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공분상 분석을 합니다. 상관 분석은 잘 되고 그 다음에 상관 분석, 회기 분석, 회기 분석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고요. 그 다음에 카이 제곱 검증, 그 다음에 카이 제곱 적합도 검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플루엔셜 통계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R통계 입문이라고 해서 R통계에 R 커맨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R통계를 설치하고 R 커맨드에서 T테스트, 그 다음에 카이 제곱 검증, 카이 제곱 적합도 검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윌콕슨 검증, 그니까 R 커맨드가 되면 그 다음부터 빗모습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엑셀에서는 빗모습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관 분석, 회기 분석, R 커맨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노바와 빗모습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투웨이 아노바, 패드 T테스트, 패드 T테스트에 해당되는 비고스 검증, 맨 위투리 유트 테스트를 말하는 거죠. 또 아노바와 빗모습 검증, 크루스카라 왈리스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데이터를 다루기. R 커맨드가 초보자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고의하기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틱 리그레이션. 그래서 엑셀에서 멀티플 리그레이션 해주는데 로지틱 리그레이션은 안 해준단 말이죠. 로지틱 리그레이션이 꽤 필요하기 때문에 로지틱 리그레이션을 다룹니다. 근데 로지틱 리그레이션이 R 커맨드에도 좀 안 좋아요. R 커맨드 순정 R 커맨드는 로지틱 리그레이션 하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스크립트로 합니다. R 커맨드에서 스크립트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때 제가 R 커맨드의 한계점을 느꼈죠. 그래서 R 커맨드가 여러 가지 장당히 좋은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R 커맨드에다가 뭔가 더 추가를 해가지고 R 커맨드를 막 개량을 시켜요. 개량시켜보면 시도를 많이 한 다음에 준비했던 강의가 다음 강의죠. 그리고 SPS보다 쉬운 R. 이때는 R 커맨드 플러스 다른 에드인을 두 갠가 세 갠가를 더 깔아가지고 R 커맨드가 월등히 개량이 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가 다음 강의의 어떤 중요한, 다음 책의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됐던 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로지틱 리그레이션이 R 커맨드에서는 되게 어렵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를 굳이 이용해서 했고 어쨌든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를 극복해야죠. 책에 있는데 이 책의 블로그에 보면 책의 링크를 쫙 달아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나오네요. 어쨌든 이 강의는 저한테 많은 어떤 전환점이 됐던 강의고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과 약간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좀 그랬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할 때 기초 통계를 배우면서 막 SPSS를 사고 돈 쓰고 하는 건 저는 정말 낭비라고 생각돼요. 기본적인 통계 개념 배운다든지 대학원생 중에서 통계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볼 때는 엑셀로 충분합니다. 엑셀로도 잘 돼요. 오히려 더 잘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쉬우니까. 우리가 프랑스의 역사를 꼭 프랑스어로 배울 필요는 없죠. 프랑스어를 배우면 프랑스의 문화가 녹아있기 때문에 좋지는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그저 프랑스어를 배울 필요는 없죠. 그처럼 통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익숙한 엑셀을 이용해서 통계를 배우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되고 그 중 일부 사람들은 점차 더 깊은 걸 하기 위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저는 SPSS보다는 R 커맨드를 써라. R 커맨드는 복잡한 통계도 다 가능하면서 더 깊은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R 자체도 배울 수 있고 또 이 책에서는 스크립트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한번 해보거든요. 스크립트 방식으로 해보면 아 스크립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엑셀, R 커맨더, R 이런 식으로 싹 넘어가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강의 또는 이 책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쓸데없이 다른데 재능 낭비할 필요 없겠다. 시간도 절약시켜주고 돈도 절약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도 절약시켜주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